각 조의 남자 4명이 2명씩 팀을 이뤄 대결합니다. 승리한 2명의 남자는 다시 한 번 1대1로 대결하여 단 한 명의 남자만이 최종 승리합니다. 1라운드. 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멋지게 해봐.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못 보겠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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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넘어졌어요, 랜는 게. 강환이, 강환이. 뭐야? 최강환만입니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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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최강환, 최강환. 막는 거야, 팀이니까. 앞으로 가라고. 빨리, 빨리, 빨리. 강환 씨가 달리고 현철 씨가 다른 사람을 막는 작전이구나. 오, 미쳤다, 오, 미쳤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오케이. 작전 좋았다. 작전, 와. 깔끔했다. 와, 한 번에 넣어버린다. 형이 밀어줘서. 우리도 저렇게 가야겠다. 밀어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옆쪽으로 이제는. 아, 배민기 씨 좀 아쉽네요. 넘어져서. 잘했어, 잘했어. 여보, 물 먹어. 잘했어. 괜찮아. 내가 조져줄게. 내가 틀었어야 된다면 틀자 오십니까? 뭐든 내가. 두 장만으로 놔주면. 열심히 했어. 이번 대결의 승자는 유현철 최강환입니다. 잘했어, 치치. 괜찮아. 어른. 아니, 어른. 자기, 그거 뭐지? 거기 먼저 가자. 너무 약간 싸우기 싫어하기도 하고. 진짜 안 싸우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 알지. 고맙기도 하고.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가야 되네. 근데 민기 힘들어서 앞에 지금 막 찡찡도 못 뗄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뭐야. 저는 자신은 있어요. 솔직히 오빠가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안 되면 제가 뭐. 싫하죠. 어쩌겠어요. 역시 멋있어. 제가 이겨야죠.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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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씨 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리 씨가 승부욕 있잖아요. 약간 승부욕이 있어서. 다시 또 둘이 안 해? 또 두 번이라도. A조 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떨리는 게 이 게임의 승자의 여자친구는. 여자야. 바로 생소이니까.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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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 이왕 안 젖은 거 안 젖게 해줘. 몸 풀지마. 몸 풀지마. A조 결승.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떨리나. 그 친구들도 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조형도 만만치 않겠다. 현철이 형. 제 자리니까 그 자리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집중이 돼요. 야차. 오빠, 오빠. 발아, 발아, 발아. 내 친구, 좋아. 여기 왔다. 오빠. 오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리 힘 풀렸어, 다리 힘 풀렸어. 진짜 빠르다. 불에서 어떻게 저랬띠. 와..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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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힘내! 아, 못해! 가자! 한철아! 엄마, 엄마, 힘내! 아, 못해! 야, 힘내! 진짜 빠르다. 엄마, 잘 알아? 보인다, 이 형구처럼. 엔딩 요정처럼 저게 뭐야. 소녀시대인 줄. 재능 있네. 완전 멋있는 거 다 했어. 몸 풀지 마. 나도 해야 뭐가 나오지. 너무 고생했어. 너무 많이 됐어. 너무 많이 됐어. 잘했어, 잘했어. 제가 한다고 하니까 막상 좀 더 개운한 느낌?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는? 그냥 뭔가 언뜻 비친 것 같아. 내가 이겨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잘했어요, 40대인데. 너무 잘했어. 여보. 역시 차강원이야? 오늘도 집에 안 가겠다. 해선 씨 얼마나 좋을까. 파이팅! 파이팅! 1등 하고 나서 해선이가 저한테 우리 강원이 최고라고 해줬어요. 그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진짜 잘 안 하는 칭찬이거든요. 오늘 최고 들었어요. 여기도 상탈 가나요? 가나요? 갑니까? 한석 씨! 한석 씨! 저는 한석 씨의 저 반응이 공감이 돼요. 저도 저랬을 것 같아. 부담스럽거든요. 네. 티셔츠는 입는 걸로. 티셔츠 입는 걸로. 여기 티셔츠 입는 걸로. 화비를 봤어. 너무 귀여워. 여기 티셔츠 입는 걸로. 피지컬이 아직. 아까는 너무. 유식동물과 초식장. 대결을. 대결을. 아 떨려.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워. 아 잠깐만. 아 못 꺼내세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둘 다 넘어지고. 셋 다 넘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민 씨만 안 넘어졌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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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우와. 빠르다 엄청 빠르다. 아 밀어낸다 밀어낸다. 그러네 진우 씨가 막내요. 막내가 막내. 저거 막아야돼 저거 막아야돼. 어. 어. 오. 고주철. 고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빠 괜찮아. 어차피 떨어질 줄 알았어. 이제 안 울어. 잘했어. 괜찮아 뭐. 이번 대결의 승자는 김진우, 이상민 팀입니다. 원래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임이었어? 우리는 고생 고생 생고생을 했는데. 넘어져서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었는데. 넘어졌어. 진우 자식이야. 진우 근데 진우가 밀던데? 진우가 밀던데? 진우가 밀던데? 진우가 밀던데? 아쉽다. 괜찮아. 더 빨리 뛸 수 있는. 무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처음에 오빠가 경기 시작할 때. 약간 삐끗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마음이. 경기 울음 뚝. 빨리? 시작하자마자인데 그러면. 저거는 이미 이제 끝났네. 내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건 이미 끝났네. 미안해. 미안해. 잘했다. 진짜 잘했어. 마리아 하면 해야겠네. 괜찮아. 할 수 있는 거 모르겠지만. 그냥. 폭폭. 마리아 하면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역시 마리아 하면 너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진짜 빨라. 진짜 빠르다. 나 노력 안 해서 다행이다. 고맙다. 감사해요 오빠. 어일상. 진짜. 어차피 1등은 상민이. 어일상. 야 이거 나왔네.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어차피 1등은 상민이. 최강자가 아닌가. 최강자 커플이 아닌가. 저 상민이 형이 제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상민이는 첫 갯벌 미션에서부터 되게. 파이팅해 주자. 파이팅. 그래 맞아. 1등이었죠. 맞아요. 1등이었어요. 누나는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바로 숙소로 이제 기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볼수록 강력한 우승 후보 같아요. 이 두 분은. 15년이랑 함께한 시간이.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일상. 어일상이다. 눈빛 이거라인데? 이거라. 막내 미식축구 했대요. 진짜로? 미식축구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게. 허벅지가. 그러시네. 몸이 그런 몸이긴 하다. 다들 운동인이었네. 호요하는 어린 사자와 같은. 그러네. 저는 만만한 사람이랑 안 붙어요. 안 밀릴 자신이 있을 거예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김진우. 김진우, 이상민. 갑니다. 결승전. 화이팅! 한 명만이 여자친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자. 가자!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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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요. 어떡해.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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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김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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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됐어. 다 왔어. 막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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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을 놓고 갔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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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왜 공을 놓고 갔니? 파이팅!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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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미쳤어. 좋아. 우와. 미치고 큰일 났다. 자, 공은... 흘려나왔어! 공 누가 잡아!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어떡해? 아, 좋아! 이상민! 이상민! 빨라, 빨라! 안 돼! 막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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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등은 3등인. 어일상. 어일상, 어일상. 진짜 잘한다. 역시 어일상이네. 야, 이건 드라마였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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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잘했어요 둘 다. 어떻게 넘어졌어? 괜찮아? 넘어졌어? 넘어졌어? 전쟁같은 사랑 1라운드에서 승리한 최강원, 신혜성 커플과 이상민, 오수연 커플이 2라운드 대진을 결정합니다. 아! 부담돼. 또 골라야 돼. 또 골라야 돼. 또, 또 골라야 돼. 지금부터 두 커플은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난감하네. 아, 이거 어떻게 멋지게 골라간 거. 아, 이거를. 기도해. 마리암마한테. 아, 그렇지. 마리암마 피하면 되는데. 아... 다 똑같은 것 같아? 기피 대상이다. 그렇지. 마리암밖에 없었어요. 다들 다리가 젓가락같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집에도 다리 팍 갈면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어. 그래서 마리암은 안 될 것 같아. 아, 마리암은 강력하죠, 여기서. 마리암은. 아, 뭔가를 참. 나도 강원인만 믿고 있어. 강원인 팀으로 계속 대진을 잘해 주지 않을까. 여자들 싸움이잖아. 근데. 근데 이렇게 피지컬로만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다 마리암만 피하고 싶으신 것 같아. 아, 그래. 마리암은 너무 슬퍼. 근데 마리암. 이런. 그냥 정말. 피지컬대로. 피지컬대로. 이제 가장 비슷한 사람끼리, 체급끼리 붙여야. 마리암 배치를. 마리암 배치를. 마리암 배치랑 붙일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붙여볼 건지. 아니, 이게 최선인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첫 번째 순위로 그냥 우리 생각했던 걸로 가는 수밖에 없을 거야. 숨을 못 쉬겠네. 아, 깜짝이야. 해르시 머리 묶고 있는 거 봐. 전쟁 같은 사랑. 2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떨려야겠어. 배 아파. 아, 첫 번째 순서 너무 떨려. 먼저. 백지윤. 백지윤. 입장. 오 마이 갓.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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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를 내, 지금. 뱃속부터 화를 내. 단전부터 끌어올려. 오빠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오빠가 져서 내가 했고 네가 잘했으면. 아까는 그렇게 걱정하거든. 내가 안 해도 또. 서럽네요. 어머. 멋쟁이다. 멋있네. 깊다. 깊다. 그렇지. 뭐야? 거의 최수종이네. 이러면 다음 분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공공의 적입니다. 저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을 수 있어. 못하면 진짜. 진짜. 할 수 있지. 뽑을 수 있네. 잘 맞는다 진짜. 그러니까요. 백지윤 씨의 상대를 발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설마 마리아? 갑자기 긴장되네. 아. 이승현. 입장. 이승현. 입장. 이승현. 입장. 이승현. 이승현. 아 나 눈물 날 거 같아. 고마워. 이승현. 이승현. 고마워. 이승현. 이승현. 대결에 앞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지윤 씨. 오빠가 믿으라고 했는데.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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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면서 또 할 말은 다해. 되게 귀엽다는데. 너무 귀여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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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커플이다 그렇지? 다음은 이승현 씨. 언니 대고에서 대창 곱창 꼭 먹어요. 이 상황이 너무 자기 고통스럽나 봐. 그렇죠. 이제 2라운드.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울지마. 게임이야 게임. 자, 갑니다. 아, 못해. 어떡해. 지금 둘 다 누구도 선뜻 공격을 못하고 있어. 못해. 못 움직여. 어떡해. 이게 하는 거야. 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못 움직이네. 멀리 못 가는 거야. 아, 우리 둘 다. 의지마, 의지마. 아, 잠깐만. 어떡해. 둘이 조금 더 많이 친해서. 친했어. 아까 우리 떨어지고 나서도 둘이서 계속 붙어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기 언니랑도 많이 친해졌고, 뭐 다 친해졌는데, 승현이랑은 조금 더 이렇게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 어떡해. 친해졌어. 동생이라서 더 챙기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지윤이 언니랑 눈을 마주치려고 했는데, 언니가 눈을 안 마주치고 벌써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확 올라와가지고. 진짜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해. 못 보겠네. 얘들아,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얘들아,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 1등 하려고 온 거잖아. 해. 괜찮아. 역시 김슬기. 잘한다, 슬기야. 거지라, 슬기야. 할 수 있어. 해. 미안한 거 아니야. 여기서 안 하는 게 미안한 거야. 얼른 해. 파이팅. 파이팅. 슬기 언니가 놀러 온 거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딱 그 말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아, 맞아.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더 남아서 우리를 보여주고도 싶고. 그러면 내가 이겨야 하는 거니까. 괜찮아. 게임이야, 게임. 할 수 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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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피곤해. 하지만 계속 시작。